나는 효성고에 재학 중인 이녀면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이 다들 이성을 잃고 좀비가 되었다 어이 민수야 너 왜 그래 아직 우리 학교에 내 친구들이 있을 텐데 군대들도 경찰들도 소방대원들도 우리 학교를 구출해오지 않고 있잖아 효성고등학교 양궁 불었어 나라도 내 친구들을 구하러 가야겠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하러 갈게 얘들아 혹시 누구 있어요 제가 구하러 왔어요 효성고 양궁 불었어 구출하러 왔다구요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좀비인가 내가 구하러 왔어 너 누구야 이 목소리라면 힙합을 좋아한다 리아야 넌 살아있었구나 리아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나도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야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엄청 큰일이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난 무서워 나 보고 싶어 괜찮아 내가 양궁무잖아 너한테 활을 한 개 줄게 자 받아 자 이걸로 남아있는 학교에 남아있는 좀비로 가면 안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 우리 친구들 괜찮을러나 너 미호 알아 미호 옆번에 있는 미호 알지 걔도 가면 됐을러나 근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야 아니야 지금 아래에 좀비들이 많아서 위에서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왜 이렇게 위험하게? 응 이렇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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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기 있는 농구장인데 농구장에는 좀비는 없는 것 같고 빨리 우리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고 좀비들이 물리면 좀비되는 거 알고 있지? 알고 있어 난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렸어 아아 너 살려주세요 're Irish 어 요루루? 좀비들 야 빨리 요루루를 구해줘 죽어 좀비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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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일단 빨리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좀비들이 너무 많아 들어가 LIKE rut형을 나머지 야 교실에는 야 좀비들이 엄청 많아 혹시 일치게 누구 없어? 내가 구하러 왔다고 우리가 구하러 왔어 여기도 없고 저 끝으로 가보자 우리가 구하러 왔어 친구들 아 멈춰 거기 있어 니네 물린 거 아니야? 물린 거 아니냐고 니네 좀비지? 니네 좀비잖아 좀비지? 아니야 미호야 나야 나 여맨이 가까이 하지마 확실해? 안 물린 거 확실해? 나 안 물렸어 스컬? 나 여전히 김니아야 스컬? 아니 리아 얼굴이 물린 거야 너 저리 안 꺼져? 진정해 같이 옥상에 가면 살 수 있어 그럼 니가 먼저 밖으로 나가봐 알았어 야 리아야 가자 스컬? 너희 두 명이서 온 거야? 요로로가 혼자 싸우고 있어 얘들아 나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얘들아 옥상으로 가야지 안전한 거라고 빨리 올라가자 오? 얘들아 요로로가 물렸어 아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요로를 죽여 잘했어 좀비는 죽여야지 야야야 뒤에 안 물렸다니까 야 뒤에 윤기남 있어 조심해 올라가 옥상으로 빨리 올라가라고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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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요로로 살아있었구나 좀비다 좀비 좀비 아니니까 야 너 요로로 너 절비 아니야 절비? 절반은 좀비 절반은 인간 절반은 요정 절반은 인간이야 아니 넌 반반 치킨이겠지 후라이드 양념 반? 아니 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야 어쨌든 얘들아 다행이야 우리 옥상에 왔으니까 이제 헬기가 와서 구출해줄 거야 얘들아 응 근데 신고는 했니? 신고 무슨 신고?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신고를 안 했어? 잠깐만 저게 반대편은 얘들아 얘들아 뭐야 댕댕아? 댕댕이? 얘들아 살려줘 저 녀석 구하지마 저 녀석 물린 게 확실해 방금 안 물렸어 나는 우리 학교의 유일한 사격부 댕댕이라고 야 그럼 야 그걸 죽이면 어떡해 저 녀석 절비가 아니었어 좀비였어 자 어쨌든 얘들아 댕댕이가 저 반대편 건물에 있는 게 분명해 우리가 구하러 가자 여기 옥상에 무기들이 많은 거 같으니까 무기들을 잔뜩 챙겨가지고 댕댕이를 구하러 가는 거야 오케이? 응 오케이 보자 로봇으로 무기를 살 수 있구만 자 바주카포 구입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무기 샀어 좋아 이 최신형 스나이퍼랑 한번 써볼게 우와 우와 그리고... 바주카포 이 바주카프를 하면 댕댕이도 구하고 이쪽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야 어우 비켜봐 얘들아 바주카포를 써보게 됐다 가자 가자 탱댕이를 구하러 가는 거야 탱댕이가 좀만 기다려 좀비 아닌 거 확실해? 왔다니까 탱댕이는 물릴 수가 없을 거야 옥상에 안전하게 있었잖아 탱댕아 구하러 갈게 얼른 와 와 진짜 많다 근데 웅동장에 다 좀비뿐이야 내가 바주카포가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오케이 탱댕아 내가 구하러 갈게 헐로라 나 너무 무서워 옥 탱댕아 내가 왔어 벌써? 우와 진짜 빠르다 너 여기서 혼자 고립돼 있었구나 으으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누군 나네 총을 쏘질 않나 정말 무서웠겠다 근데 너 혼자 있었던 거 확실해? 나 혼자 있었던 거 확실해 탱댕아 미안한데 팔 좀 보여줄래? 보여줄래? 아 잠깐만 물린 거 나 안 물렸어 나 안 물렸어 너 물렸지 잠깐만 절비야? 어쩌래 댕댕이 물린 거 같은데? 안되겠어 댕댕아 미안해 너 아무래도 물린 거 같아도 그래 아니 나 감기야 너 얼굴 왜 이래? 너 물렸어? 아니 나 원래 이런데 아니야 어? 으으 스카이? 하하하하 자 와 도착했다 아무래도 어? 잠깐만 요루루 피가 한 칸 까여있어 물렸어 물렸어? 온라가 넘어져서 그래 물렸잖아 아아아악 아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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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자 얘들아 어쨌든 이 옥상에서 기다리면 구조회기가 올 거야 어 음 만약 아니라면은 우리가 여기를 탈출해야겠지 그럼 한 번 더 신고전화를 해봐 한 번 더 해보라고 알았어 내가 전화해볼게 여보세요? 어? 얘들아 신호가 안가 왜 이러지? 그럼 또 해봐 띵띵띵띵띵띵띵 어? 신호가 안 간다고 계속해 띵띵띵띵띵띵띵띵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들아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무기를 들고 학교 밖으로 나가자 우리가 그냥 그래 근데 학교에 왜 이런 무기가 있는 거야? 아는 사람? 엄마가 무슨 게 아닐까? 아 이거 학부모분들이 보내주셨나 보다 햄버거 보내주잖아 밤마다 아 맞네 그냥 무기를 보내주신 거지 얘들아 빨리 학교 밖으로 나가자 방금 뒤에서 물리는 소리가 났는데 잠깐만 요로로 너 물려 야 요로로 물렸어 키가 없어 왜 물렸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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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쨌든 오늘 로블록스 맵 지금 우리 학교는 매일 플레이해 봤는데요 아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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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넷플릭스 영화처럼 똑같이 잘 만든 거 같아 오우 쏘리 그쵸? 네 네 그쵸? 자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3대2로 오늘 스나이퍼전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댕댕이랑 나랑 팀할게 댕댕아 그 옥상으로 와 이겸은 어 반대편에서 총알 날라온다 음 시작이야 와 근데 저게 진짜 안 보인다 숨는 데가 많아 아 오상은 안 돼 오우야 총알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총알 날라오던 거 이제 안 날라올 거야 죽었죠 뭐? 응 시시하다 누가 저기서 실각으로 쏘고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누가 그렇게 야비해 좀 좀 내밀어 아 아 죽었다 일단 뒤에 어휴 야야 야 야 기니야 얍섭하게 뒤로 덜한거 봐 자 오케 오늘 영상 끝 끝 끝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